상호 dem2님 안녕하세요 어 왔어 늦었으니까 일단 빨리 들어가서 정민씨 준비됐어요? 어 네 오케이 스탠바이 3, 2, 1, . . . . . . ! . . . . . 정민이 너무 그렇다 그래? 응 게다가 옷도 투명해요 받아줄까? 안 되겠지 그러면서 시간 안 됐어? 야 좋아 좋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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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야 귀엽다 나 좀 보자